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대로죠? 제가 이 상태로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제가 오바리를 드리는 이유가요. 안에서 수분 같은 것들이 계속 뭉쳐있으면 눅눅해져요. 근데 이 상태로 실온에다가 한 2분만 두세요. 그러면 기름 아래 떨어지고 수분은 위로 올라오고.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저희가 돌려와서 꺼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자,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거는 실온에다가 저희가 놔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썰어볼게요. 얼마나 다시 바삭해지는지. 소리 잘 들어보세요. 자, 조용! 자, 전자렌지에 그냥 2분 돌린 것 치고 너무 바삭해서 솔직히 좀 믿기 힘들 정도죠? 제가 늘 말씀드리면 낙엽 밟는 소리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소스를 저희가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소스, 돈까스 소스들이죠? 카레 소스들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 따뜻하게. 돈까스 소스를 이렇게 쫙 위에다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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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카레 소스. 네.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3가지 맛으로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돈까스 소스에다가. 카레 소스에다가. 자, 저희 치즈도 또 따로 드리다 보니까 그냥 요대로 그냥 얹어서 드시면. 3가지 맛. 그냥 한꺼만에 크게 보여주시면. 소스 저희 다 따로 드리죠? 치즈도. 왜 치즈가 돈까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양이 조금밖에 없어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층이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3가지 맛. 네. 우리 먹자. 우리 먹죠. 배고파. 배고파. 왜냐하면 이렇게 말이 많은 건 실례예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맛 먹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두고. 예쁘죠, 예쁘죠. 그 치즈 늘어나는 거 너무 좋아요. 이거 보이세요? 우와, 우와. 이렇게 해서? 카레는 이거는 내가 만든 거지만 잘 만들었다. 너무 맛있어. 진짜 전문점 내도 되겠어, 이걸로. 너무 맛있어. 돼지고기가 요새 이제 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일을 찾으시니까 경우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아이들 이제 방학이잖아요, 지금. 해줄 음식들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 CF 그런 거 있잖아요. 치킨 시키셨습니까? 자, 보셨어요, 혹시? 배달음식.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이 밤에 뭐 야구 시즌이나 뭐다 그러면 시키면 게임이 끝나요. 맞아. 늦게 오고 맨날. 자, 집에서. 네. 가격도 엄청나게 좋거든요. 편안하게 빠르게 드실 수 있으니까. God 기자가.